유흥업소의 접객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보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성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관할지구대 소속 B 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과 잦은 전입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경호, 장현주 의원은 39차에 달하는 정 후보자의 잦은 전입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재산 신고액이 18억 5천만 원인데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잦은 전입은 직장 문제 때문이고 부동산과 채무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9년 만에 고교교사 근속 만기 제도를 폐지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99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10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중학교로 전부하는 고교교사 근속 만기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교육 환경이 달라지면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이달 중에 행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중학교와 고교교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8%가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의 각 분야 장인들을 알리기 위한 광주시 명장의 전당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마련됐습니다. 명장의 전당에는 개개와 패션, 디자인과 공예 등 대한민국 명장 16명을 비롯해 광주시 명장 등 72명이 헌액됐으며 이들의 경력과 활동 실적을 담은 무인 단말기도 설치됐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15년 이상 된 숙련 기술자 5면 안팎을 선정해 기술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